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테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분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사십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느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댁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미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대화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드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갈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시길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타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들렙,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파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보인 모래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대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행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몰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친구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우리 이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떠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엘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10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하였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우라고 하는 요셉이오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하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바데여 봉사와 밑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나이다 하구 제비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메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운집에 가득하며 마치 물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붙어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포라 포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칼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카파두기아 카파두기아 본도와 아시아 포르기아와 밤빌리아 에곱과 및 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바람을 듣는 도다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이는 고선지자의 휘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모아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이혼할 것이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중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이혼할 것이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시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지 하는 고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대로 내준바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펼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메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베었음이여 바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는 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여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혜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않게 하실 것이므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안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크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진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크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체하고 턱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천 3장 말씀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운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배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팔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몰래 성전 미문에 앉자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이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무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여권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교묵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곰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도와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고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발비야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닿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힘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오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다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오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연전 나장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어졌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다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울 고문 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발음을 보고 그들을 몰래 악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명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하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줬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라 이 뾰족으로 병나은 사람은 사십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누임해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일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주제여 주소 우리 조상 다윗세 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이문도 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여 듣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 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정가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네롯과 본듀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간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꾸고 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하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바락배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부로에서 난 릴레 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파랑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팔 앞에 두니라 아멘